안녕하세요. 나의 낫스의 다문혜입니다. 많은 훌륭하신 아티스트들과 같은 옷만에 실려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 강아지를 맡아서 저희는 좀 그냥 강아지 얘기만 하지 않고 좀 약간 색다르게 강아지가 고양이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내용인데요. 강아지를 낫성으로 보시고 그 고양이를 여성으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내용에도. 되게 좋아해요. 동물원 가는 거 되게 좋아해요. 물론 강아지 고양이 흔히 볼 수 있는 강아지 고양이 동반 아니라 야생동물들이 되게 좋아하고 사랑합니다. 저희가 야외 공연이 지금 되게 오랜만이라 이렇게 되게 즐거울 것 같고요. 즐거운 공연을 보여드리고자 가장 담요다운 공연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담요 전기 1집 앨범을 지금 준비하려고 하는데요. 아마 내년이나 내후년쯤에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기대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